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1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을 대상 단계에 별로 나누고 교육하면서 플랫폼을 안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훈련 대상에 대한 부분이 여럿이 될 수 있고요 그거를 한꺼번에 다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 가장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교육이 시작될 것이고 또 심화 교육이 또 시작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안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기술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다uencia피를 여성 과정 critics 하시는 뜻인 겁니다 여기셔서 주의한편을 얻 저희가 바로 를 안녕히 계세요